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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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목이다 먹어라 랭크 랭크 아 알리 갑자기 나왔네 아 크롬들이 형 죽어요 아 이거 한타를 이거 질 게 아니었는데 블라딕 궁이 너무 잘 들어갔다 홈이 좀 나와야 돼 마오 으흠흠 으흠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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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거 우와 빨리 잘 합니다 으흠흠 에집트리오 빨리 또 저기있어? 킬이 죽었네 이리와 잘 튀기냐 제발 너에게 타킬을 잡았다 아아 아니 루시안 구급기 왜이렇게 짧아졌냐 아아 얇아 아아 알리가 쿵쾅을 멍청하게 계속 저한테 박아서 이기는 겁니다 쿵쾅을 나한테 박고 있어 쿵쾅을 만약에 루시안한테 박았다 그럼 더 써야한다 네 쿵쾅이 계속 나한테 박혀서 이기고 있는 모습이죠 마오카이 서포터는 템이 나와야 돼요 템이 나와야지 되게 좋습니다 템이 나와요 템이 나와요 이들은 날라갔다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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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런블인가요? 나 런블아니야 마오카이라고 금지녤픈 세계수란 말이야 어휴 돼지 죽겠네 돼지 돼지 형님 어휴 이 게임 벌써 불어마나야? 벌써 불어마나네 야 이거 블라디야 아 블라디 있는데 잘하면 이기겠다 트런드리 쎄서 유즈를 잡아야 된다 트런드리 다행히 잘 봐서 이겼네 아우 그라가스가 틴탱해서 다행입니다 그라가스가 다행히 틴탱해 트런드도 되게 쎄고 용 2분 이윤가리 2분 더 죽으면 옆받아 돼지 죽으면 옆받아 아 다행이다 아우 알리가 방생했어? 아행이야 맵이 왜 이렇게 어둡냐 잡았다 욕심낸다 아 못잡겠는데 못잡네 아리스타 아리스타 백업 못 오게 방해해 주고요 아리스타 꺼져 아리스타 백업 못 오게 방해해 줍니다 아리스타 같은 경우는 약하기 때문에 네 백업 못 오게 방해를 해줘야죠 아깝이 울었다 유시아미 죽어버렸는데 아 리킬으로 쓴거지 이처면 안돼 형 아리스타 타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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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레이트 타고산 나이스 역시 마오카이 후방 가면 죽질 않아 불쌍의 매먹이 이제 피즈 슈벌둥이 아 제롱 잔치 오졌어 피즈 역시 저게 사기야 피즈 저게 생명기죠 용가자 크로들이 고아중에 미드 백도어 굉장히 좋고요 저게 사기에요 아니 삼시창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면 왜 무적이 되는 겁니까? 전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왜 대체 어떻게 하면 어떤 논리로 이렇게 하면 왜 무적이 되는거죠? 이렇게 샥하면 왜 무적이 되는거야 말이 안되는거야 삼총으로 그냥 올라갔는데 무적이죠 전 아직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 고급 기술력인가 처럼 점화도 싣우면 사기죠 응수가 제일 엽기야 헛 헛 하면은 아 점화까지 막아버려요 탈진 모든 걸 막습니다 웅수는 웅수는 진짜 무적이에요 못 막는게 없습니다 토하서 스펠도 막아버리는 기염을 토하지 몸빵 지리쥬 이것이 마오입니다 마오 이것이 마오카이오 몸빵 지리쥬 패시브가 거의 무한 체력이기 때문에 계속 때리면 돼요 계속 때리면 돼요 그래서 공속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오카이는 스킬을 많이 써서 피를 채우기 때문에 공속론이 되게 중요해요 공속론이 되게 중요해요 피가 막차져 바론 치는데 오히려 피가 차요 마오카이는 후바가 마술 진짜 빛을 바라는 챔프지 마오카이는 후바가 마술 진짜 빛을 바라는 챔프지 그거 하는 사람만 했는데 별로 좋지도 않았어 별로 좋지도 않았어 별로 좋지도 않았어 그거 이걸 먹어주고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카치서 버터 난 그냥 쓰레시를 했대 그냥 블리치랑 빨리 궁이라고 뺏으려 했는데 몸뚱이가 근질근질한데 몸뚱이가 근질근질 이즈 리얼이 좀 세 문제는 이즈가 세 롤목을 미리 세팅해줍니다 나 피쥬 죽었다 나 피쥬 죽었다 아무도 못 잡는데 어 이거 트럼들이 이거 부수고 있네 게이드 업 스태프들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트럼들 기묘한 백도 트럼들 기묘한 백도 트럼들 기묘한 백도 오졌고 이거 예쁘소 펜타? 펜타 펜타! 아이구 그 펜타에 H&히메리께서 부수 2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아 감사합니다 인펜타를 희미님께 마치겠습니다 아우 아 좋아요 새벽이 날달하네요 감사합니다